모델 모델인거 같은데? 이게 그냥 간단하게 모델승우형이에요 모델승우형 플랜A대학교 모델과 141번 한승우라고 해요 저희는 니트밖에 없어요 혹시 저희는 아침 점점 저녁 니트만 입고 다니죠 한 여름에도 니트만 입고 다니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니트반팔, 니트낀팔, 니트패딩까지 완벽하게 같이 도인거에요 완벽한 니트형 아이돌 저기 앞에 니트군난 줄 알고 있죠? 너무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엄청나요 모두의 시선을 우리가 사로잡고 있어 패션, 2016년 패션은 우리가 사로잡는다 완벽해 우리도 커플이야 저희 또 이렇게 한 가을에 또 외로움을 많이 타는 시절 저희의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었죠 어떻게 해 어떡해 어떡해 어우 너무 귀엽다 어우 너무 귀엽다 어우 안 나오나? 안 나오나? 안 나오나? 안 나오나? 안 나오나? 안 나오나? 나 진짜 만져보고 싶다 만져보면 안 되겠다 안 나오나? 안 나오나? 안 나오나? 안 나오나? 너무 귀엽다 안 나오나? 감사합니다.